화진포 5호상입니다. 지금 바람이 맞바람입니다. 맞바람이라서 금을 던지기가 매우 힘듭니다. 그리고 기수는 잘 터져있어요. 기수는 잘 터져있는데 고기가 없습니다. 요번에 혹시라도 화진포 오시고 있는 분이나 오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시지 마십시오. 고기가 없습니다. 오시려면 밤에 오세요. 밤에. 야간에는 그런대로 여기가 지형을 보여드릴께요. 이쪽에서만 전어들이 밤에 잘 나옵니다. 이쪽에서만 참고해주세요. 혹시라도 오실거면 야간에 오십시오. 보이시죠? 이쪽에서만 고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또 만능투박으로 잡으셨네. 멀리 오셔서 만능투박으로 이것까지. 작은거 3마리는 놔주고. 맞죠? 이거 안 봤죠? 이건 명상에서 먹는거 아니에요? 이건 그냥 새끼라서 그냥 놔주는거죠. 그냥 놔주는거죠. 자기가. 재밌었어. 아이고. 어이구. 자기가네. 오오. 자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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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반갑다. 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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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. 너도. 가나. 너도. 가고. 두말이말. 자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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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름룸. 놔.